이번에는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레우에다 노래 가라 이거를 배워볼게요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레우에다 힘을 실고 천말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나 그곳도 이별 보시면 오천발리 이렇게 이것도 삼박으로 시작이 돼요 이 몸이 하기나 되어 이 몸이 하기나 되어 시작 이 몸이 하기나 되어 이 몸이 하기나 되어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레우에다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레우에다 힘을 실고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레우에다 힘을 실고 천말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리나 이별 없는 곳 나리리나 천말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리나 천말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리나 그것도 이별 보시면 그것도 이별 보시면 또 천말리 또 천말리 그것도 이별 보시면 또 천말리 또 천말리 그것도 이별 보시면 또 천말리 또 천말리 또 천말리 다시 이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이 몸이 하기나 되어 나레우에다 님을 실고 이 몸이 하기나 대여 나레우에다 님을 실고 천말리 나레우에다 천 만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리라 천 만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리라 그것도 이별 보시면 또 천 만리 그것도 이별 보시면 또 천 만리 천사부터 연결해서 해볼게요 이 몸이 시작 이 몸이 하긴 아들여 날의 우에다 힘을 실고 천 만리 나라를 가서 이별 없는 곳 나리리라 그것도 이별 곳이며 또 천 만리 네 이렇게 해서 이 몸이 하긴 아들여 날의 우에다 힘을 실고 이 과상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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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